공망법 공망법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망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육식갑자는 10천간과 12지지를 순서대로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졌는데 서로 천간은 10자고 지지는 12자이다 보니까 같이 연결하다 보면 지지는 12자인가 2자가 남아요. 그걸 이제 공망이라고 보는데 10천간에 12지지 순서대로 붙여 나가면 제일 먼저 천간에는 갑이 있고 지지에는 자간에 갑자, 얼축, 병인정 이런 순서대로 나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계유가 나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갑자, 얼축, 병인정, 명, 무진, 기사, 경호, 심미, 임신, 계유 하다 보면 이거는 지지 10자가 유 하면 끝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이거 술해가 없단 말이야. 이 자체를 이제 공망으로 보는 거예요. 공망 찾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주를 기준해서 연, 월, 시의 공망을 찾는다. 두 번째는 연주를 기준해서 일주의 공망을 찾는다. 공망은 형충, 파해, 삼합, 육합, 형 하면은 공망이 풀린다. 그 사주 내에 공망이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연주의 공망이 있다. 또 월주의 공망이 있다. 일주의 공망이 있다. 시주의 공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월은 조상군인이니까 조상 덕이 없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조상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다. 그리고 조상이 세퇴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보는 게 공망이에요. 월인 같으면 부모 형제고 일 같으면 부부궁이 그렇고 신은 자식궁이 그렇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공망 조경표에 보면은 갑자 순중이라고 하죠. 갑자 순으로 낳아가지고 갑자, 얼죽,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심미, 임신, 개유 하면은 남는 게 술 해가 남아요. 또 갑술부터는 갑술 순중에는 갑술, 얼의,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하면은 그 다음에 신류가 없죠. 그래서 신류가 공망이고 갑신 순중에는 갑신, 을류, 병술, 정의, 무작,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개사 하면은 사 다음에 오미가 공망이 되는 거예요. 또 갑오 순중에는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회, 경자, 신축, 이민, 개묘 하면은 묘 다음에 진사가 없기 때문에 진사를 공망으로 보고 또 갑진 순중에는 갑진, 을, 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의, 임자, 개축 하면 축담에 인묘가 없죠. 그래서 인묘가 공망이고 또 갑인 순중에는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어,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회, 해담에 자축이 없으니까 자축이 공망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갑자 순에는 술해가 공망이고 갑술 순중에는 신류가 공망이고 갑신 순중에는 오미가 공망이고 갑오 순중에는 진사가 공망이고 갑진 순중에는 인묘가 공망이고 갑인 순중에는 자축이 공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외워놔야 됩니다. 우리 그걸로 봐봐 공망을 찾는 것은 일주를 기준해서 연주, 월주, 시주, 세계주 공망을 찾죠. 그렇죠? 그리고 일주 공망은 연주를 기준해서 일주의 공망을 찾는다.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찾는 것은 있잖아요. 공망을 찾는 것은 손마디 이용해가 찾으면 되는데 우리 사주를 써놓고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정유 첫째 공망을 찾는 법은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주 기준해서 연, 월, 시의 공망을 찾는다. 우리 공망을 찾을 때 일주 기준해서 연, 월, 시의 공망을 찾는다. 공망을 찾는 것은 우리 앞에 그 도표 보면은 자 이거는 병진이란 말이에요. 병진 일주니까 병진 일주니까 자 여기서 그 도표를 보면 항상 갑, 을병, 정, 무,이, 경, 신, 임, 개 하면은 개 나오는 다음 밑에 붙여가지고 나오는 고치지 다음 두 자가 공망이거든요. 일주가 병진이니까 우리 손마디 이용해 가봅시다. 여기서 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전에는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개까지 세워보는 겁니다.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하고 자축이 남죠. 자축이 공망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자하고 추기공망이다. 자 그런 것 들면은 연, 월, 시의 공망을 찾는다 했으니까 이게 자가 있죠. 그죠? 시주가 공망이란 말이에요. 아 시주가 공망이다 이렇게 찾는 거고 자 일주 공망은 뭘 가지고 찾는다 했습니까? 연주를 기준해서 찾는다 했죠. 그죠? 그래서 또 정부터 개까지 세워보는 거예요. 유가 어딥니까? 유가 여기죠. 그죠?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진, 사가 공망이죠. 그죠? 일주가 여기야. 아 진이니까 일주가 공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이 공망이고 또 처궁이 공망이죠. 그죠? 처 대기 없을 거고 자식 덕도 없단 말이에요. 자식 덕도 없을 수도 있고 자식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망은 활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공망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공망 조경편을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그 갑인, 을묘, 병진이니까 개까지 세워나가면 개해가 되잖아요. 그죠? 개해니까 자축이 공망이다. 우리 손으로 돌려가면서 해도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일주 기준 하는 것 같으면 병진부터 병진, 정상, 무호, 개미, 경신, 신유, 임술, 개 해잖아요. 그죠? 이 지진은 외워놓았으니까 지진은 말할 필요 없고 병부터 해야죠.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까지 세워가지고 이 짚은 데서 다음 두자 있잖아요. 그죠? 자축 이게 공망이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공망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공망에도 진공과 반공이 있는데 양일생이 양지지는 진공이고 음지지는 반공이다. 음지지, 양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병진인 것 같으면 양지지죠. 그죠? 만약에 을미일주다 그런 것 같으면 음지지에 해당되고 그죠? 음일생은 양지지는 반공이고 음지지는 진공이다. 자 오행의 공망의 작용은 이거는 참고적으로는 알아주세요. 목이 공망되면은 썩고 꺾어짐으로 대흉하다. 그리고 토가 공망이면은 흙은 무너져, 흙이 무너져 내리니까 대흉하다. 금이 공망이면은 울림으로 대흉으로 대흉하다. 화가 공망되면은 더욱 밝아져, 대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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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흉하다. 자 공망되는 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무슨 날을 받는다. 그래서 공망되는 날은 귀중한 행사는 건물이며 공망되는 방향으로 큰 일은 성사되지 않는다. 공망되는 날이 자기 사주에서 그죠? 사주를 참고해 가지고 공망되는 날은 별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망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공망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나한테 도와주는 좋은 운성이 있는데 그게 공망인 것 때문에 좋은 운기가 날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망은 허염심을 촉진시키는 것이 특징이며 해당 육친과 인연이 없다. 우리 육친 공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수가 공망이다. 그런 것 같으면 어머니 덕이 없겠죠. 또 인수가 공망인 것 같으면 공부하고도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관위 공망이다. 남자 같으면 남자 같으면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이고 명예에 해당되고 그런 식으로 보는 거고 또 여자일 경우에는 남편 덕이 없고 그죠? 남자가 없고 하는 그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내에 이제 공망이 되면은 연주는 연주는 조상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주가 공망인 것 같으면은 조상의 원래 조상 덕이 없고 조상이 돌아가시고 나서 도와주는 그런 좋은 우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조상의 언덕이 없단 말이에요. 연주는 자기 어린 시기거든요. 그죠? 어릴 때 클 때 그 시기이기 때문에 유년기에 어렵게 살았고 평생 고생이 많다. 월지가 공망인 것 같으면은 부모 형제가 무덕무정하고 주거 및 주택이 빈약하다. 가정이 비난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일주는 일주는 처궁이기 때문에 처득이 없으며 본인은 또한 본인하고 관련된 거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현명하지 못하다. 현대하지 못하다. 이런 걸 나타냅니다. 또 시주는 시주는 자식궁이잖아요. 그죠? 자식궁이기 때문에 자식이 똑똑하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은 시주가 만년이기 때문에 만년이 적적하다는 말이에요. 만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월이 공망이면은 찾아와 생사별수가 있고 연월시가 공망이면은 이 공망이라도 있잖아요. 공망이 3개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게 사실은 아주 좋게 작용을 해요. 하나만 있으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때만 문제가 있는데 3개 이상인 것 같으면 아주 부기되기란 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일주를 기준해가지고 일주를 기준해가지고 우리 태세 있잖아요. 세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공망이 되면은 일주 기준해가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운이란 말이야. 그래서 태세 지지가 공망이 되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 또 이제 공망은 있잖아요. 공망은 세운은 보는데 세운은 보는데 세운은 보는데 대운에서는 공망을 안 봅니다. 그거는 머리에 집어넣으세요. 자 세운이 연주를 공망하면은 세운에서도 봅니다. 세운 그 자체를 가지고 예를 들어 올해가 뭐 을비다. 가보다. 그런 것 같으면은 가보는 뭐가 공망입니까? 앞에 진사가 공망이란 말이죠. 진사가 공망인데 사주 내에 진사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은 그게 연이 이제 연에 해당된다. 연에 만약에 진이나 사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사회적으로 연은 사회활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하는 게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일이 막히고 또 월주를 공망되면 월주는 뭐예요? 월주는 가정이잖아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가정이고 또 부모 형제고 그죠? 그래서 형제간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일주를 공망하면은 부부간에 풍파가 많겠죠. 그죠? 그리고 또 시주를 공망하면은 자식의 문제가 있거나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는 그런 해가 될 거고 또 아니면 장자가 병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사망이나 무단 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야. 자식궁을 공망하면은 자식이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망을 활용하는 법은 사주 내에서도 공망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보는데 세운 가지고도 아 뭐가 공망이다 하면은 해당되는 그 주에 해당되는 그 주에 가족이나 처나 자식 그죠? 그걸 공망을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육친공망. 육친은 재성 편제나 정제가 공망이 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손처하거나 또 만혼을 하며 남녀가 아버지가 두 분이고 재물 욕심이 많아 재정관리 등이 적성에 잘 맞다. 재정 돈 관리하는 게 적성이 더 잘 맞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망은 없는 거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애착이 또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는 우리 사람들이 욕심에 걸었거든요. 막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망은 없는 거니까 그거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데는 또 적성이 잘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생의 공망이 같으면은 관생의 공망이 같으면은 남자가나 여자 마찬가지로 명예 불길하죠. 명예 불길하기 때문에 공명이 없으나 관직의 욕심이 많고 명예욕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뭘 가져야 되겠다. 무슨 한자리 해야 되겠다. 우리 옛날에 그 완장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도 쓰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역학을 하더라도 역학을 하더라도 정말로 이거 좋은 학문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대부분 간판 따려고 대학교 같은 데나 아니면은 학회에 가서 자격증을 주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가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관위 공망이며 특히 더 그런데 강한 열정을 보입니다. 남자는 자식 득이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남자한테는 관위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는 여자는 관위 공망이면은 남편 덕이 없고 아니면은 남편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성이 공망이 같으면은 편인 인수에 해당되죠. 그렇죠?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고 부모하고 인연이 박하죠. 그렇죠? 부모하고 인연이 박하고 또 이거는 공부에 해당이 되니까 공부하고도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모가 부모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부모가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부모가 없으니까 내가 양부모를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뜻합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고 인연이 없기 때문에 학문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학자 큰 학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욕망은 강하지만은 그런 데는 별로 성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의사나 종교, 자선사업에 뜻을 두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식상, 식신상관이 공망인 것 같으면은 식신상관은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는 것. 그 식상이 공망인 것 같으면은 항상 먹고 무슨 탈이 잘 날 수도 있고 또 식상 자체가 먹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걸 우리는 자꾸 찾아서 가잖아요. 그렇죠? 식도라고 할까? 먹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성격의 소유다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식신상관이 공망이면은 소극적인 사람이고 식록이 없다. 밥그릇이 다시 말하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밥그릇이 엎어졌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식신상관이 공망이면은 또 식신상관은 쟤를 생겨주기 때문에 쟤가 어때요? 힘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돈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음식탈을 항상 주의해야 하고 여자는 식신상관이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와 인연이 박하고 그리고 또 자식을 놓는 기관 생식기에 해당되고 또 유방 그렇게도 그게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녀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다. 식신공망은 자신이 자식이 많으며 상관공망은 첫 달을 두게 되나 연이 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타 10이 운이나 신살 등으로 판단을 할 때는 근록이 공망이면은 근록이 공망이면 유명무실하여 실속이 없이 바쁘다. 근록공망이면 근록은 복록자잖아요. 그렇죠? 복이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죠. 그렇죠? 화계가 공망되면은 화계 이 자체가 종교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임이 된다. 그런 것 같으면은 대성할 수 있는 그런 큰 선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화계가 공망인 것 같으면은 중국의 유명한 장진인 있잖아요. 그분은 화계 공망이 돼서 큰 선임이 됐죠. 그렇죠? 자, 공망이 학당문창 화계와 같이 있으면은 총명하고 학자로 대성한다. 자, 이럴 때는 이제 공망이 되더라도 그거하고 좋은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공망이, 공망이 고신이나 과숙과 함께 있으면 고득을 민할 수 없다. 흉살인 저, 자, 백호나 홍염살 양인 등이 공망이 같은 흉명으로 특히 여자는 색정으로 남자는 신병으로 고생하고 추잡한 주식을 즐긴다. 자, 공망이 12원성 4절과 같이 있으면은 신체적으로 동요가 많고 매사 승패와 귀복이 심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궁합 볼 때도 반드시 공망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궁합 볼 때 공망을 확인을 아는데 남자 일주가 여자 일지를 공망하면 처의 건강을 나쁘게 만들어 처의 건강이 안 좋거나 상처할 운이다. 자, 여자 일주가 남자 일지를 공망하면 결혼 후 신병으로 허약하거나 남편의 건강이 안 좋거나 상부할 운이다. 자, 남자 일주가 여자 일지를 공망하거나 여자 일주가 남자 일지를 공망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문제가 없을 수가 있다. 서로 공망시키면 그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연월시의 공망은 일주를 기준으로 한 대 있죠. 그죠? 자, 병인이 여기니까 개까지 쉬어 봅시다. 병정무기 경신 임계 술해가 공망이죠. 그죠? 이 두 개가 공망이다. 그죠? 또 일주의 공망은 연주 기준으로 한 대 있으니까 자, 개까지 쉬어 봅시다. 얼,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신, 유가 공망이다. 그죠? 이게 신, 유가 없으니까 공망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걸로 보면은 10위 운성을 보면은 이게 뭐예요? 인호술이니까 장생지고 그죠? 인호술이니까 요거는 묘지고 그죠? 또 묘 다음에 뭐 절이잖아요. 그죠? 인 다음에 생 이거는 뭐예요? 생 다음에 욕이니까 그죠? 욕지에 해당이 되죠. 그죠? 이제 10위 신사를 배우면은 10위 신사를 배우면은 10위 신사를 안 했죠. 그죠? 10위 신사를 가면은 나중에 또 또 이제 그걸 적어가지고 그걸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연월이 공망이잖아요. 그죠? 연월이 공망이니까 어, 조상궁은 별로고 자기 유년기에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건강도 안 좋았을 거 그죠? 부모, 형제들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은 됩니다. 궁합 볼 때 이제 남자 일주 또 여자 일주 해가지고 서로가 상대방의 일지를 공망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궁합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로공망 전로공망은 일간 위주로 시지를 대조한다. 그거 보면 갚기는 신유가 전로공망이고 신유 시에 해당됩니다. 을경은 오미가, 오미시가 전로공망 병시는 진사시, 정임은 임묘시, 무게는 자축시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외울 필요 같고 우리 그걸로 봐봅시다. 신유다 그런 것도 갚기는 갑자시부터 시작되죠. 청간에 붙여나가 봅시다. 갚기는 갑자시니까 갑, 얼, 병, 정, 무, 기, 경, 신, 임 신까지 붙여요. 임신, 개요시다 그죠. 또 을경도 봅시다. 을경도 오미까지 싶어 봅시다. 을경은 병자시잖아 그죠.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붙여요. 이모, 개미잖아 그죠. 병신도, 병신은 무자시니까 진사까지 무, 기, 경, 신, 임, 개에 해당되거든요. 또 정임은 경자시부터 인묘까지 경신, 임인, 개묘시 되고 무게는 임자시부터 임계에 해당되죠. 다시 말하면 시천간이나 천간이 임수나 개수가 있을 때는 이거는 전로공망에 해당되죠. 책이 다른 책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전로공망은 시천간이 임수나 개수일 때는 전로공망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4대공망은 일주를 기준하여 갑자, 갑오, 순종의 수가 없고 갑인, 갑시, 순종의 금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에 태어난 사람을 4대공망이라고 해요. 4대공망이라고 태어난 사람은 단명하거나 나쁜 운으로 흘러 대발할 수 없다고 한다. 갑자, 순종의 일, 임신, 개유일이 공망이죠. 갑오, 순종의 일, 임인, 개묘일이 공망이고 갑인, 순종의 일, 경신, 신묘일이 공망이고 갑신, 순종의 일, 경인, 신묘일이 공망이 해당. 4대공망이. 이거는 항상 확인해가지고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현재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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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